안녕하세요. 연습 엑서사이즈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해금연주가 주정현입니다. 해금연습에 대한 작품인데요. 해금연습을 통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과 더불어서 연습이 하고 있는 목적, 가치, 그리고 제 해금연습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들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거의 1년이니까 긴 시간동안 차근차근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 동안 제 전통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시각예술이라든지 연극, 무용, 무대예술과 같은 그런 예술 전반에 또 제 또래의 젊은 예술가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관객들은 이제 1시간 동안 해금연주자의 연습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측정, 관측, 공진이라는 소재목을 가진 총 3곡들로 연습시간이 채워집니다. 정형화된 해금연주자의 모습이 아닌 연습할 때 연주자가 사용하는 그런 신체의 작은 근육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줄과 활의 떨림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습의 속성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어떻게 음악적으로 풀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FFA mo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